한국의 핸드폰 트레이너쌤 방에서 애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봤는데 앞에서도 애들이 많이 지명 돼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이름을 들었거든요 이름 불리자마자 애들이랑 껴안고 울었습니다 예상은 했는데 그렇게 빨리 뽑을 줄 몰라가지고 되게 놀랐습니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처음 입어온 색인데 잘 어울려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핸드폰은 이제 받은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얘기는 많이 못했는데 이제 학교 가면 또 만나니까 꼭 얘기 많이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다니세요? 아니요, 히오르제는 한 분도 안 계셔서 잘 몰랐는데 경남고 노은현 선배님? 누구는 인사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알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지영 선배님 이지영 선배님 원래 진짜 어렸을 때부터 팬이었거든요 삼성에 계셨을 때도 되게 좋아했고 또 이제 같은 팀 대선배님으로 만나게 돼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좋습니다 이지영 선배님은 어떻게 들었어요? 아 네, 들었어요 네, 딸은 어떻게 해보신가요? 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에서 대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에도 국가대표로 이지영 선배님이 올모델을 했는데 미국 쪽에서 잘못 알아서 이진영 선배님으로 해가지고 그런 경험도 있고 그리고 되게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당연히 대화하시면 원하실까요? 내일 당장 행사 있으니까 옷도 사고 머리도 자르고 좀 해야 할 게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키움 히어로즈 2라운드 지명된 총암고 소수 김동헌입니다 히어로즈 군단에 빠르게 입당하게 돼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제가 노력해서 팀 분들한테 일찍 모습 보이고 팀에서 없어선 안 될 선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최고 김동헌을 픽했는지 왜 최고인지는 네가 보여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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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분들 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원래 가서 할 일도 많네요 네 야유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십시오